안녕 지후. 나는 도프야. 음 하하하하하. 지후는 뭐하나? 지후는 보행기 타나? 으응? 그랬죠요? 으응? 그랬죠요? 좋아요. 어? 뿜. 도프, 없다! 도프, 나타났네? 안녕 지후. 지후는 도프 동생이야. 친구 아니야 우리. 형이라고 불러. 형이라고 불러. 내가 이 집에 먼저 왔단 말이야. 응? 지후가 나중에 왔으니까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. 형 해봐요. 형. 형이라고 부르세요. 형이라고 불러줘요. 형이라고 불러요. 응. 형이라고 불러요. 형아 해봐요. 얼른. 형아. 형아라고 불러. 형아. 형아. 어? 형아 잡을거야? 형아. 형아. 방가워. 형아. 형아. 또 부친공. 알지?